침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 승진을 위한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.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, 이기인 경기도의원, 구형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만찬을 가졌습니다.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.73%포인트 격차로 신승한 점을 언급하면서 나경원, 안철수, 유승민, 이준석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